남자분께서 여자분께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아니면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게 있다면 여기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자분은 이따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보고 있지 않고요.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말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보지 않겠고요. 자 이제 이 편지를 우체통 안에나 이렇게 잘 집어넣고 남자분께서 손으로 잘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덮어주세요.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술은 카드로 시작을 합니다. 일반 카드인데 음악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오. 오우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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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피워주시겠어요? 아까 우체통에 있던 편지 잘 기억하시죠? 우체통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어 편지 없어졌어 카드를 펼쳐서 안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더 많이 사랑하자 감사합니다